9월 둘째 주 주간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상월결사가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포교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청년 대학생 포교에 성과를 내고 있는 노하우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5, 6일 상월결사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전법위원 4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에는 현재 한국불교를 진단하고 MZ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법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회주 자승스님은 회양사에서 한국불교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포교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특히 교구 본사별로 매년 1억 원의 대학생전법기금을 마련해 3개의 대학 불교 학생회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본사별 네 번째 대학부터는 상월결사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에서는 청년대학생전법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홍대 선원주지 준환스님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수행을 하도록 한 것이 청년들의 관심을 끈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신구대 불교동아리 불똥별 지도법사 해동스님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히며 단일 행사만 진행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짚기도 했습니다. 대불련 우수지회로 선정된 경북대 불교학생회 주현우 회장의 활동보고서에는 SNS 홍보를 통해 활동을 재개하며 소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며 청년들에게 불심을 심어준 경험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9월 둘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